전자학보를 여러분의 연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원하는 전자학보를 열기 위해 스코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. 연절학보를 마우스로 클릭하여 악보책 목록을 엽니다. 악보책 목록에 나타난 악보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작품 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. 뮤즈북 싱글노트는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악보를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보기 메뉴를 제공합니다. 악보책 목록을 엽니다. 악보책 목록을 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